고잉 세븐틴 잘 지냈어요 모두 보고 싶었어 이 돈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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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븐틴을 사랑해주시고 언제나 응원해주시는 캐럿 큐빅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중계를 맡은 부승관입니다 오늘 왜 저만 혼자 이렇게 오프닝을 하느냐 드디어 전세계의 캐럿 큐빅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바로 G-SVT E-Triathlon 괜찮아 바로 바로 G-SVT E-Triathlon 챔피언십 2021 오늘 펼쳐진 G-SVT E-Triathlon 챔피언십 2021은요 어느 때보다 화려한 게임들로 준비했습니다 1경기 크레즈 아케이드 2경기 모든 사람들의 가슴을 뜨기 위한 서바이벌 서른어택 2경기 3경기 돈노의 실전 카트라이더까지 총 3경기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각 3명씩 4팀이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챔피언십 진행방식을 알려드리기에 앞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줄 선수분들을 먼저 모셔보겠습니다 킹밧주 팀 에스쿱스 T8 도겸 킹밧주 팀 정현준 우즈 신방풍빵 팀 신방풍빵 아 이준 신방풍빵 아 요즘 밈을 잘하나 오 자 우리 세번째 팀 조슈아, 민규, 김호 선수로 보입니다 ENFJ ENFJ 마지막 팀입니다 팀 이름부터 오늘 굉장히 활약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호시, 원우, 버논 SBT, T1 방동원 선수분들의 등장과 눈빛만 봐도 정말 이 스튜디오가 한순간에 웅장해지고 뜨거워지는데요 맞죠, TSC? 오늘 펜쳐진 GSBT E-Triathlon Championship 2022는 여기에 깍두기 멤버 한 명이 존재합니다 누군지 아시나요? 네 당신 누굴 것 같으신가요? 당신 아주 오늘 깍두기는 설렁탕의 깍두기 같은 존재입니다 아 그만큼 필요하다? 네, 맞습니다 본인 팀 또는 상대 팀의 선수와 교체해서 수비 또는 공격을 할 수 있는데요 두 팀이 동시에 깍두기 멤버를 원할 경우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가져가시면 됩니다 저를 그럴 일이 있을까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희도 괜찮습니다 안 써도 돼요 자 우리 GSBT E-Triathlon Championship 2022는요 크레이지 아케이드 서던테크 카트레이더로 총 세 종목의 게임을 할 거거든요 모든 게임은 3판 2선승 토너먼트 형식 토너먼트 형식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아하 좋아요 네, 각 게임의 결과에 따라 1위 팀 30점, 2위 팀 20점, 3위 팀 10점, 4위 팀은 0점을 드립니다 최종 1위를 한 팀에게는? 에게는? 에게는? 상금이 있나요? 에게는? 고잉서부터는 빠질 수 없어요 상금 에게는? 상금! 상금이? 300만 원입니다 와우! 300만 원이? 30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러면 약간 행복하게 1, 2, 3등 약간 좀 나누는 거 어때요? 1등 뭐 120 원래 1등만 기억하는 세상이에요 정말 힘 받는 멘트만 하는군요 너무 힘 받지? 아 또 빡지? 1등 아니라도 2등 기억할 수 있어요 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GSBTE 트라이아슬론 챔피언십 2021 선수분들의 뜨거운 한화 한송수리와 함께 시작! 가겠습니다! 전생 형분 아니죠? 제 1경기 크레이지 아케이드 대진표를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let's get it Let's go, let's go GSBTE 트라이아슬론 챔피언십 2022 대망의 문을 열어준 첫 번째 팀 오케이! 맞죠? 아 이분들이군요 아 이분들이군요 누구죠? TNF대 아킹맥축 아킹맥축 이걸로 그냥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왜? 왜 맞아? 여기서 여기로 가면 왜 가는 거야? 마임인데 마임? 풍자키드는 격투 게임과 전혀 상관없는 게임이죠 자 두 번째 팀 ENFJ와 대결할 팀은? 오케이! 제발 우리 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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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킹맥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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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너무 킹맥축 킹맥축 아 킹맥축 정치함의 끝판왕 자 그러면 신방뿡방팀 대 SBT T1이 그 다음 경기에 대결의 주인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경기를 진행할 킹맥축 팀과 ENFJ 팀 바로 대결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킹맥축 킹맥축 내 경기만 들어도 동심으로 다시 돌아간 그런 느낌이 나네요 아 저도 지금 갑자기 심장이 벌렁벌렁하는 게 제가 제주도 1도동에서 크아로 한눈 날렸거든요 순간에 자기 자랑 시작했다 그쵸 진짜 깍두기 한 번도 못 때문에 진짜 그것도 웃기겠다 첫 번째 승리를 가져가기 위해선 처음 맵 선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가위바위보로 통해서 선 맵 정하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근데 양보를 하셨나요? 네네네 어차피 한 번씩 하는 거니까 아 그럼 ENFJ 팀에서 먼저 맵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레스트 정했습니다 아 포레스트 07 여기 정말 여기를 원하시나요? 아 랜덤이었는데 그러면 이거 해봐 오케이 이걸로 갑시다 첫 번째 맵 캠프팔로 하겠습니다 아 캠프 대박이다 맵의 대명사라고 하셨으면 캠프팔이죠 하트 탱크 타고 다니면서 물풍선 사는 맞습니다 자 그 물풍선을 얼마나 탁 이렇게 탁 치느냐 그게 탁 치고 빠져야 돼요 타닥 알겠어요 지금 게임 언제예요?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킹밧주 킹밧주 시작 가겠습니다 와 오케이 아 오랜만이야 와 나 진짜 10년 만이야 와 와 너무 오랜만이긴 하다 와 어떡하냐 형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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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아 미안하다 아 재밌다 김팡은 일단 민규야 아 이거 김팡이야 진짜 센스가 너무 없다 어 저 지금 물풍탄 사왔어요 저 에스쿱스 팀이 약간 좀 화려해 날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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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얘 누가 봐도 무브가 서명호다 야 안 가르쳐줘도 얘는 서명호다 무빙이 너무 서명호야 너무 이거 어떻게 쓰는 거야 아이템 아이템 어떻게 쓰는 거야 오오 빨리 쏴 와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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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른 우리 차 먹어야 돼 차 먹어야 돼 차 먹어야 돼 아 나 지금 나 터뜨려줘 오케이 고마워 민규야 애들 계속 쏴 야 쟤 뭐야 왜 김팡 잘해 까까마리 까까마리 서로 지금 넘어가지 못해서 게임에 뭐 결정이 안 나는 상태죠 까까마리 넘어가야죠 오케이 넘어왔어 넘어왔어 아이고 오늘 끝났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오지마 오지마 아 팀팀이 가요 대 희철이는 죽었어요 아니 아이템을 어떻게 쓰는 거야 형 넘어왔거든 공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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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와 아 지금 까까마리 에스쿱스 잘해요 야 어 아주 좋아 아주 좋아 퍼펙트 게임 아니 형 아이템 어떻게 쓰는 거야 뭐 눌러야 돼 컨트롤 아 이거 안 알렸어 아 이렇게 퍼펙트 게임으로 킹밧주 팀이 ENFJ를 그냥 말끔히 압살아버렸습니다 와 야 근데 잘한다 도겸이가 나름 그래도 좀 하네 도겸이가 좀 하네요 아 네 ENFJ 너무 별거 없는데 팩토리 세븐 하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팩토리 굉장히 고전적인 팩토리 이게 다 우리 때 지금 맵입니다 그렇죠 지금 굉장히 추억에 팩토리에서는 전기줄을 조심해야 돼요 맞습니다 전기줄 자 줍니다 시작 가겠습니다 가자 갑시다 오케이 레츠고 오케이 킹밧주 이 게임은 확실히 킹밧주 팀이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가겠네 그것도 그렇고 저기에서 계속 이제 도겸이가 혼자서 킹밧주 하는데 진짜 이게 킹이 받네 아 킹이 받기 때문에 네 아 안 돼 뭐야 아 사났네 아 까비까비 아 까머린 지금 또 우주선으로 또 아까 탱크처럼 좀 정복하고 있습니다 아 저기 산다고? 아 안 돼 아 으 또 죽었어 아 내가 디노보다는 잘하겠다 와 디노 바늘이 있는데도 안 썼네요 와 디노 바늘 쓴 거예요 한 번 쓴 거예요 아니요 와 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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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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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 형이 세 명 다 죽어야 돼 오케이 야 절로 야 절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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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와 네이스 오케이 오케이 예 어 전날 피해버리네요 와 한 명이 잡고 죽어야 돼 아 자폭을 하는 수밖에 없죠 이거는 어 자폭을 해야 돼 한 명이 민규 형 몰아 몰아 젤로 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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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규야 니가 메인이다 와 몰아이 몰아 야 이게 뭐야 와 민규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대역전극이 펼쳤어요 이건 크레이지 아키드 사상 보기 힘든 장면입니다 와 와 드리키 할 수 있어 드리키 할 수 있어 드리키 할 수 있어 야 제일 못하는 애만 남았어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아 아 되게 재밌다 이거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크레이지 아키드 게임은 킹반추 팀 성회 이야 지지 와 이기는 가능성 좀 크네요 아 크아가 이 정도면 와 그렇지 짤로 많이 남겠다 이거 짤로 많이 남아 너는 오늘 킹반추 물풍선을 갇혀버렸쥬 아 못 터버렸쥬 바늘로 못 터뜨리쥬 아 바늘로 못 터뜨리쥬 그냥 못 탔지만 가만히 있어도 이랬쥬 진짜 진짜 초딩들 원래 게임은 유치하게 해야지 재밌거든 쫙 형 우리 팀명 잘 지었다 나도 너무 얄미운 거 같아 내 자신이 지금 말하는 물풍선 같아요 진짜로 언제 터질지 몰라 근데 미안한데 왜 그쪽도 그래요 지금 아니 넌 순선 도둑 같아요 아니 아니 진우선 도둑 같아요 이 형은 패션이 진짜 그 2000년대 같은 아 그러니까 아 지금 굉장히 첫 번째 팀 경기들을 보고 나서 아이템과 그리고 캐시템 루치템들을 자신의 캐릭터에 굉장히 잘 넣어놓고 있습니다 자 맵은 카트 17 사랑해 첫 번째 카트맵 이제า thats 시간 길게 끓지 않겠습니다 바로 시작 하겠습니다 오우! 가자 어 두 kön 워 넘어야지 한 kilogram 메인 지금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전원우대의 심방궁방 그쵸 네 이 정도로 볼 수 있겠습니다 심방궁방 2번으로 갔고요 1, 1 갑니다 1 야 나야 아 그건 너야? 그거야, 거기 멈추받아봐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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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왜 막아 누구야? 나네 원우가 지금 잘 달리고 있어요 지금 와 원우 원우가 지금 게임 경험치가 남들과는 다릅니다 맞아요 지금 기름 채우고 있죠 고금으로 가득 채웠어요 지금 1번 다시 와 빈! 야 지금 내가 뭘 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야 나 선둥이야 2시간이 막 끝나버렸네 내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지금 윤정환 선수 굉장히 넋이 나갔어요 원우 씨는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게임적으로 타고난 사람이에요 네 똑똑해요 재능이 굉장한 사람, 프로게이머가 인정한 호시야 뭐하니? 오케이 야 원우야 재밌게 그냥 한 번 져줘라 어차피 니네가 이럴 건데 나 형 나 가볍게 할게 그러면 오케이 시작할까요? 우리 진짜 못 한단 말이야 오케이 바로 치명하네요 아 갑니다 근데 정말 어제 늦게 자서 그런지 피곤해 한 입 할까? 아니요 아주 좋은데? 텐션이 좋아 와 저 형 PPL까지 하는 거야? 잠을 못 자도 워터 플러스만 있으면 텐션 업이 된다고 확연하지 어? 야 뭔데? 이거 싸우는 거 싸우는 거 나 어딨어? 형은 모르겠어요 어 신방분방 역시 운이 좋아요 자 아아 아 내 거북이로는 빠른 거북이를 잃을 수가 없어요 아 신방분방 걸려서 넘어졌어요 아 뭐야 하지만 스피드가 굉장히 빠르죠 아 문호, 문준이 지금 악마로 벌어져서 아 문호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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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이템이 아 근데 우아웨이가 다시 공격을 했어요 팀킬이죠 아 무화의 저 펫 은근히 느려요 아직 왜 이렇게 느린 거죠? 우와 우아의 선수 아 내가 살려 살려줘 선호도 선호도 아 아 잠만 나 이거 니드를 쓸 수 있었던 거구나 방금 아 컨트롤을 눌렀어야 되는데 아 무화의 선수 아 무화의 선수 아 무화의 선수 자 2대2 2대2 와 문호푼 잘하네 와 와 와 와 와 자 여기서 지면 심방분방팀이 끝입니다 야 원우야 저거 줘라 아 갑니다 파이팅 이대로 게임 끝납니다 와 와 이 형은 뭐 이 형은 뭐 야 그냥 넌 장난 아니다 뭐야 나 너무 믿음직스러운데 잘했네 잘했네 마지막 퍼포먼스까지 있어요 퍼포먼스까지 하면서 죽이네요 그냥 죽일 수도 있었는데 물폭선을 가득 채우고 야 저건 잔인한 저런 잔인한 아 팀을 너무 잘 만났네 야 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기네 팀을 너무 잘 만났네 아 우아의 선수가 마지막까지 선전을 펼쳤지만 아 마지막 그 포위 작전에서 쉽지 않네요 탈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약간 기대감 없게 3,4회부터 먼저 하시죠 그럴까요? 네 자 그럼 기대감 없게 3,4회전부터 하겠습니다 여러분 야 고기 수고해라 갔다 올게 우리 미운 적이라도 있잖아 미운 적이라도 있잖아 응원해줄게 우리 물폭선도 주고 받았잖아 오늘 캐시도 지른 다음에 예쁘게 할게 어 복을 꼭 쓰고 알겠지? 오케이 오케이 해방의 3,4회전 어 3위 팀 꼴찌 팀은 점수를 못 가져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지금 각자 다 한 패씩을 기록한 팀이에요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 디노씨 어 이것도 하나의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전혀 뭐 자존감이 낮아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길 자신이 있다는 건가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실래요? 이길 자신이 있나요? 아니요 없다는 건가요? 없으면 어떡해 자신감은 있어야지 뭐 하는 거야 자 이길 자신 있나요? 이길 자신 있어요? 네 있어요 맵은 빌리지 10 이 빌리지는 1 시작! 가겠습니다! 와 요 맵이 난 요 맵이 크아의 메인 맵이라고 생각해요 메인 맵이지 이게 각자 집에서 시작하는 느낌이잖아요? 그치 와 와 그 옛날이 갑자기 생각이 나네 자 각자 지금 아이템을 선점하여서 야 아이템 하나도 안 나와 큰일 났다 오 보습도 됐는데요 이제 들어갈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센터를 노란팀이 지금 다 먹고 있어요 그렇죠 안 나오죠 지금 아 뭐 저 문 오픈 왜 이렇게 빨라 혼자 와 문 오픈 혼자 보아죠? 나이스 와 김방 하지만 자동 쉴드가 있죠 자 일단 자동 쉴드가 있기 때문에 한 몇 번은 아 맞췄어요 죽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심방뿐방이 공격을 하지만 옆에 있던 같은 팀을 계속 어? 공격을 하지만 옆에 있던 같은 팀을 계속 어? 아 뭐야 심방뿐방이 죽어버렸습니다 아니 아 심방뿐방 죽었어요 심방뿐방이 흑철이란 때 죽었어요 야 최고의 전력이 아 이상한 게임을 했잖아 유일한 에이스 심방뿐방이 죽어버렸습니다 와 나 터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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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줘야 돼요 죽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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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살려 아 아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조슈아 아무 의미 없이 죽어버렸죠 피처리 혼자 뭐하죠? 뭐야? 저기서 피처리 씨는 뭐 하시나요? 와 이게 뭐죠? 뭐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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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아이가 바로 가달을 썼습니다 우와 깜짝 놀랐어 순간 디노가 이게 근데 긴방 있어 우와 우아엘 선수 잘하고 있는 어 뭐야 어 저 흔적이 끊어버리 기다렸다가 해야 돼요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그 성급함 그 성급함이 크레이지 아키드에선 절대 융납되지 않는다는 거죠 과연 디노 대 우지 너 맨날 우지 형한테 그렇게 당하고 크레이지 아키드 칠 거야? 우지 형한테? 우지가 죽는다면? 1년 놀림값이거든요 1년 놀림값이거든요 피처린 대 우지죠 지금 얼마나 이기고 싶을까 피처린이 100%! 과연 안 rolls이 없습니다 우아해가 피처린을 죽이면서 우아해 자 3,4,2전 첫 번째 경기 신방뽕방팀 승리 신기반기 우아해 아쉽다 저희 깍두기 쓰겠습니다 두깍둑 두깍둑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과일과일과일 된다고 했고 딥이 딥이비딥으로 하실래요? 딥이 딥이비딥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빠이겠지? 이게 무기죠? 너무 어렵다 아니면 똑같은 거 안 나올 때까지 버티는 거 우주선에서 외계인이 내려와 하는 말 딥이비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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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4번 버티셨습니다 4번 4번 이겨줘 같이 불러주죠 우주선에서 세계인이 데려와 하는 말 디디디디디 자 이렇게 해서 ENFJ 패배이기거든 생이 짙었던 네 우리 ENFJ팀의 깍두기는 제가 네 앉으시죠 감사합니다 승관아 보여줘 너의 실력을 각오 한마디만 해주시겠어요? 저는 크아에 바친 인생을 오늘 다 걸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깍두기로 골라주신 만큼 제가 책임감을 정말 열심히 다해서 열심히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지면 잠 못 자 아 저도 지면은 잠 못 잔다 말이 많아요 승관 씨는 과연 ENFJ팀에 들어가서 팀워크를 보여줄 수 있을지 준비 다 됐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시작합니다 자 승관아 감사합니다 오케이 승관이 캐릭터가 물뿅탄이 처음에 크게 가지고 있는데 자 과연 캐릭터의 힘일지 아니면 실력의 힘일지 아싸 물줄기 기다려봐 기다려봐 살려줄게 살려줄게 기다려봐 탱크를 먼저 터뜨려야 돼 기다려봐 오 승관 씨 오 좋아 승관아 탱크를 벌써 탔어요 와 미쳤다 아 벌써 와 미쳤다 미쳤다 와 엄청난다 승관아 좋아 야 대박이다 와 미쳤어 미쳤어 야 좀 한다 주로가 어떻게 연발로 날려? 아 탱크 탱크 쓰고 있구나 나 주나 밑에 밑에 나 나 좀 와줘 주나 잠깐만 잠깐만 나 먼저 필요해 주나 하하하하 게임할 때는 착하게 얘기해야 돼 으악 안 돼 주니야 아 키팡 오케이 안 돼 오 안 끝났어 뭐야 뭐야 부푸나 오 아직 남았어 남았어 주나 너 할 수 있어 문준이야 문준이 잘 못한 거 같은데 부푸나 오 승관아 부푸나 승관아 알았어 알았어 부푸나 아 안 살리죠 아 아 부푸나 아 아 아 아 틀렸어 아 역시 부푼니의 힘은 대단해요 아 와 고수 맞네 승관이가 되게 침착하게 잘한다 그러니까 깍두기 깍두기 사용하겠습니다 아 그럼 저희도 쓰겠습니다 자 디비디비딤 나와주세요 우리 성공 누가 해야 돼요? 성공 먼저 해주세요 아 네 먼저 해주세요 내가 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주선에서 웨이페인이 내려와 하는 말 디비디비디딩 디비디비디딩 우리 방 두 번 버텨습니다 왜 이렇게 등호야 등호야 두 번만 피하면 돼 두 번만 우주선에서 웨이페인이 내려와 하 는 말 디비디비딤 잘한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이번 판 깍두기는 제가 여기로 가게 됐습니다 아 가시죠 아 네 아 이거 하려고 그랬네 아 어떤 맵으로 하실지 정하셨습니까 마지막은 랜덤이라고 합니다 랜덤 크 랜덤이 아주 가장 스릴 있죠 파이팅 이기자 과연 어떤 팀이 3등 어떤 팀이 4등을 하게 될지 사실은 크아부터 꼴지라는 팀이 이제 상금을 가져갈 리는 없다고 봐야죠 그치 네 더 시간 지나면 없어졌죠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아 슈아 벌써 벌써 뭐 하는 거죠? 그래요 제가 조슈아보다 진짜 잘하는 거 같아요 근데 피철이 악마를 혼자 스스로 그냥 먹어버려요 본인이 악마가 되겠다는 거죠 아 악마가 되겠다 아 그래 슈아 형 오래 살아 남아있네요 지금 저 거북이가 살려주고 있어요 느린 거북이가 신장돼 여기 봐야겠다 파트럴 피철이 몇 번 살려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스피드와 물풍선 싸움이다 이제 누가 더 아이템 많이 먹었냐 이 싸움이다 아 관랑한 부푼니 아주 잘 다녀요 아 안 돼 오케이 피철이 무겁죠 민규 또 외로운 싸움 시작했죠 자 기팡 잡으러 갑니다 자 우리 친절하게 가시면 됩니다 기팡 잡으러 갑니다 아 너무 외로운 싸움이에요 아 너무 외로워요 아 외로워요 펄페스트 네 이렇게 신기방기 뿡뿡방기 신방뿡방기는 이겼습니다 우와 우와 신방뿡방 3등 BNFJ 4등입니다 노래보다 잘해요 네 마지막 결승전 결승전 과연 치열한 예선전을 뚫고 올라온 두 팀의 결승전에서는 승재가 과연 누가 될 것인지 자 결승전은 그냥 올 랜덤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준비됐나요? 오케이 준비됐나요? 예 오케이 시작 하겠습니다 아 포레스트가 나왔어요 포레스트 굉장히 중간중간에 돌이 많아요 돌이 많아서 뭔가 뭐랄까 막 휘젓고 싶은데 휘젓고 싶을 수 없는 그런 부분에 있죠 포레스트 맵에서는 빠른 거북이가 나올 확률이 현저히 낮습니다 원우 형 아직은 조금만 아이템 먹자 아 저 도겸이의 킹받는 목소리 도겸이는 일단 게임할 때 그냥 킹받아요 아 그냥 킹받아요? 어 존재가 아 벌써 6명이 진행하다 보니까 맵에 아이템이 벌써 벌써 바닥을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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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그 도와주세요 와 와 나이스 살리라가 죽었어요 아 야 오 와 CNBC 선효호씨 아쉽게도 운명을 달렸습니다 놀래보게 뭐하죠 놀래보게 뭐하죠? 놀래보게 뭐하죠? 어머 아 아 뭐야 나 뭐야 야 번호님 잠깐만 화면 튕겼는데 아 뭐야 나 화면 튕겼어 다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이거 튕기는 건 당연히 있는 일입니다 어 나 멈췄어 나이스 어 나 중간에 멈췄는데 컴퓨터가 나 어디야 나 죽었어? 아 나 죽었어 아 아쉽게도 튕겼어요 이 튕김은 이 윈도우즈 역사상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전환우 남았어요 전환우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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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도망가 나가라 나가라 아 형 아 전환우선 손으로 남았어요 전환우 너무 잘해 원우 잘하지 원우 잘하지 원우 너무 빠르다 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제가 도망가니 낫죠 이거 무승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5초를 버티면 무승부입니다 나이스 아 오 오 오 오 50초 이상을 버티면 무승부입니다 아 너무 느려 너무 속상하다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나이스 아 아 아 바늘이 있나요? 바늘이 있나요? 안 돼 예 예 예 내가 야 바늘이 몇 개나 있는 거야? 아 호시 형 우리 진짜 다행이다 오늘 팀에서 첫 번째 게임 SBT 팀원 승리 깍두기 없이 가자 저희 깍두기 시기 야 지드라는데 우리 팀으로 가자 마지막 깔끔하게 자기 팀 그대로 가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생각보다 막상막하겠기 때문에 우리 팀으로 좀 가실 거라도 막상막하예요 지금 막상막하 마지막 준비 됐습니까? 됐습니다 네 레츠고 레츠고 나 이번에 바늘이 없으니까 잘해야 돼 갑시다 버논은 이번엔 이겨주겠어 레디 고 뭐야 뭐야 아 잠시만요 이건 변수예요 유령 맵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귀신을 맞이하는 순간 그냥 바로 죽는 거예요 어 바노부터 보여요 와 디크야키에다 버논 안돼 안돼 죽는다 아 아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얘부터 야야야야 형 죽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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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못한다 아이고 논레버캔 아 논레버캔 야 여기가 너무 한정적이어서 자 귀신이다 귀신이다 논레버캔은 귀신을 만나서 같이 그 귀신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희생을 할 것인지 팀의 위기에 놓인 어 깍두기 바로 죽어요 왜 버논이는 귀신을 도와줘 버논이 형이 죽었잖아 아니 죽은 사람이 귀신한테 가면 합쳐지면서 없어져 아 진짜 지금 쿱스가 죽을 뻔했는데 버논이가 살려줬어 야 원우 왜 이렇게 빠른 거야 왜 이렇게 빨라 그냥 죽었죠 제가 와 원우 형 미쳤다 야 호랑이부터 없애자 호랑이부터 없애자 귀신이 잠깐 멈춘다 아 깍두기 쓸걸 깍두기 쓸걸 첫 번째 게임 크레이지 아케이드의 우승팀은 FCT T1 인정합니다 크레이지 빌리아 긴장이 형 원우 씨 뭐야 원우 혼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이 정도면 원우의 팀에 아무도 없는 거야 원우 혼자 하고 있는 거야 5대1이야 5대1 역시 전원우의 독주로 끝났습니다 굿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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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꼴찌야 꼴찌해도 괜찮아 우리 계획대로 가고 있는걸 자 이미 알고 있었어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크레이지 아케이드 게임 1위는 우리 SVT T1이 차질권 오케이 2등은 킹밥쥐팀 킹밥쥐팀 3위는 싱방풍방 싱방풍방 잘했어 3위는 ENFJ로 ENFJ ENFJ가 대체적으로 게임 못하는 거 같아 맞아요 맞아요 자 ENFJ도 미안해요 어 킹밥는다 킹밥는다 하지만 서든에서 만나자고 두 번째 게임은 서든어택 서든어택 네 바로 대진표 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첫 판에 좀 편하게 가고 싶다 ENFJ 만나서 아 이게 서든어택이 서든어택이 아마 멤버들이 가장 많이 할 수 있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정말 정말 자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도겸이보단 잘해요 제가 8년 동안 도겸이를 계속 이겨왔기 때문에 아 그래요 맞긴 해 아니요 겨우 한 번 이겼을 뿐 그러니까 일단 웨어하우스 가면 내 거라고 그치 개구멍은 진짜 디노 거야 아니 웨어하우스의 개구멍에서 제가 순화만 들면은 각오하시라고요 그냥 저 거기까지 말할게요 자 첫 번째 단 출전의 팀이네요 누가? 킹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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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들어와 다 들어와 자 여기랑 붙고 싶으시면 들어왔나요 들어오시죠 아 쿠추 때문에 너는 안 무서웠는데 아 저는 안 무서웠다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사실상 1,2위전인 것 같습니다 아 팀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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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T T1 자 그럼 바로 게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킹밥스 SPT T1 준비해 주시고요 바로 소울런 탭 시작 야 너무 멋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릴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고잉 세븐틴 다 랜덤 다 랜덤 다 랜덤 다 랜덤 올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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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우리가 먼저 한 번 써야 되나? 어 이렇게 하자 그쪽에서 한 번 쓰고 우리 쪽에서 한 번 쓰고 마지막은 딱 팀 대 팀 대결 처음에 우리 하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아 빼고? 어 일단 오리지널로 가고 누군가를 날 찾아준다는 거 이게 굉장히 고마운 거거든요 근데 크아 말고는 안 찾을 거 같아요 엄마가 크아에서 너 어디서 써먹는데 여기서 먹네 엄마 보고 있지? 주말 아침마다 내가 누나 방 들어가서 컴퓨터 하고 버스 안에서 고잉 이불 속에서 고잉 고잉은 언제나 너에게 고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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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잉